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이 사람아 우리 오늘 목욕하러 가자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말이 아니야 나 몸에 때가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할 수 없어 때를 좀 씻고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목욕하겠다 그럼 뭐라고 그 친구가 대답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아 때가 있기 때문에 목욕탕에 가는 것이지 때가 없으면 목욕탕에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로 한 말인데 이 사람아 교회 같이 나가자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나갈 수가 없어 죄가 있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야 죄가 없으면 교회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일본에 낳은 최고의 전도자요 저술가요 자선사업가인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는 기생체부의 아들로 태어나 말할 수 없는 구박과 천대를 바랐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그의 성격은 삐뚤어지고 어둡었습니다 게다가 폐병 상기로 얼마 더 살지 못한다고 진단을 바랐었습니다 그는 어느 겨울 오후에 담장 밑에 혼자 앉아 햇빛을 받고 왔는데 사람들이 북을 치며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며 그에게 전도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전도자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나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천한 기생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감동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신학을 초록하고 일본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유명한 박예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몸에 때가 있으니까 목욕탕에 가는 것 같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불러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세관을 지나가는데 세리마태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세리를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마태가 기쁘서 뛰어나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세상에 다 아는 근달들,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호함을 치고 박수를 치고 웃고 하면서 식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항상 비난하고 공유하던 바리새 교인, 사도교 교인, 교법사들이 예수님 제야들 보고 너희 선생 꼬라지 좋다 세상에 세리마태하고 죄인들, 건달들하고 모여서 함께 웃고 농담하고 잡담하고 밥 먹고 이게 너희 선생이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왜 세리를 미워했느냐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기 때문에 세금을 갈치해 갔습니다 이러므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인들, 동포들의 삶을 괴롭게 했습니다 세금을 갈치할 뿐 아니라 자기들 몫도 빼앗아가기 때문에 민족적 원수요, 유대인의 원수였었습니다 세리라면 유대민족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런 세리, 백주의 대낮의 집에 예수님이 가서 건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범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으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소용없고 병든 자에게야 소용이 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성경에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냐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호세야 써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극류를 원하고 율법적인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한 두자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서 집을 떠나 멀리 가서 창기와 탕진해버리고 말하던 것입니다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 거지가 되었었습니다 완전히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가 되어 올 때 갈 때 없으니까 빈손 들고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이제 아들이라는 그름을 받지 못하니 날품팔이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판 김에 그 아들을 끌어안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 된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 사람을 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밤늦게 밭에서 돌아온 형이 잔치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연을 알고 난 다음에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 아버지가 가서 예, 집에 들어오느라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기와 다 낭비하고 난 다음 저렇게 거지가 되어 들어오는데 그를 환영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충성하고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워서 친구와 함께 먹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저 애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과 형제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가 되어서 탕진가산하고 빈손 들고 오더라도 건강한 몸으로 온 것을 기뻐해서 용서하고 극류를 베풉니다만 형제만 되어도 율법을 요구합니다 마땅히 죄를 받아야지 마땅히 고통을 당해야지 왜 고통 없이 받아들이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시지 율법으로 여러분을 치리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와 같은 흉악한 유대인의 원수요 죄인도 구원해서 제자로 삼았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에 다 아는 죄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지내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강제로 안 가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지나가다가 낮 12시에 해가 쨍쨍 비추이고 땀이 나고 더운 때 우물가에 앉아서 누구를 기다립니다 제자들은 다 밥 사 먹으러 시내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물동애를 이고 그 물가에 나옵니다 그 여인은 아침에 물길로 나오기나 저녁에 물길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다 아는 추한 여자입니다 여러 번 시집을 가고 여러 번 남편을 바꾸고 음란하고 방탄한 여자로서 소문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는 대낮에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을 때 물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서 악명 높은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우물물에 와서 물을 기르면서 예수님을 본 채 만치 합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개 취급을 해서 상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여자 죄인을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깜짝 놀라서 당신 유대인으로 덥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물 좀 달라는 분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어요 웃으면서 여자가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압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로서 그 자녀들이 여기에서 물을 마셨는데 당신 물펄 두레박도 없고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생수를 내게 준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한 게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말라서 또 물길러 오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혼이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서 목마르지 아니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이 둥글해지면서 그래요? 그러면 그 물 나도 좀 주어서 사실 물길러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 남편을 데리고 함께 오느라 그러니까 여자가 고개를 슬슬 난 남편이 없어요 맞았어 당신은 남편 다섯 시가 있었어 다섯 번 이혼을 했어 여섯 번째는 오다가다 우연히 만난 남자하고 살고 있어 여자가 확 떠올랐습니다 아 이제 보니까 선지자이군요 나의 생애를 환히 들여다보는 선지자이군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곧장 종교 예배처소 논쟁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여자가 가르되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 그러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 그 말을 들으니까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 신령과 마음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 여자가 아이고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온다고 듣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그 그리시도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 눈을 똑바로 들으면서 내가 바로 그 그리시도다 그러자 성령의 역사에서 이 여자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여 그리시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동이를 던져주고 시내로 뛰어들어가서 온 독립왕 내 호함을 쳤습니다 나의 생애를 손바닥 들여다보시지 다 보고 말하는 사람 와 있는데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사마리아 독립 사람들이 때를 지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다 며칠 더하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제일 손꼽는 죄인을 건져내어서 그에게 참된 행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남편을 바꾼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집을 바꾼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많이 가진다고 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음속에 생수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예수님 이외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리그라함 목사가 그 자서전에 카리비안 섬에 있을 때의 일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 섬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빌리그라함 부부를 점심에 초대했는데 그분 75세가 되는 노인이었습니다 식사시간에 뭘 말할 듯 말할 듯 하면서 말을 안 해요 그러다 식사를 다 마치고 편안히 안락에 앉아서 하는 말이 빌리그라함 목사님 나는 75세여 카리비안에서 제일 큰 부자입니다 멋진 요토가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그 요토를 타고서 바다 위를 달릴 수 있으며 자가용 병이가 있어서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고 자가용 헬리콥터가 있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나는 도무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늘 비참합니다 마음의 고통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행복을 줄 줄 알고 평생 물질을 먹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할 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다음 그날 오후에 그 지역을 방문하는데 75세 먹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빌리그라함 목사님 보고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제 앞에 돈 2만 원도 없습니다 그러더만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으니 그 행복과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의 노인이 다 같이 75세였는데 한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자가용 비행기에 헬리콥터에 보드까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극히 불행했으나 한 사람은 단 돈 2만 원도 없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친 것은 행복이란 마음에서 넘쳐나오는 것이지 환경에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환경을 꾸며주는 것은 좋습니다 환경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름다움은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영구적인 행복을 갖다 주지는 못합니다 영구적인 행복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마음의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깝대기인데 알맹이인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완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알맹이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야 비로소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있어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해도 기쁘고 즐겁고 가치가 있으지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삶은 사는 것 같으나 헛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과 조건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구합니다만 참된 행복은 물질이나 돈과 같은 외적인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보곰 12장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라는 것은 언제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요 어제 우리 대학로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갈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추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춥지도 않습니다 춥고 바람 불고 비 오는 것이 지나갔습니다 또 다른 기후가 왔습니다 인생도 안 가진 것입니다 인생 생활에 춥고 바람 불고 고통스러운 때가 항상 계속 아니냐면 그건 잠시 있다가 지나가고 또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을 때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일은 항상 변화무상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어떠한 현편이든지 마음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란 참 끝이 없습니다 주님은 누가 보면 15장 4절로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냐 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절겨워 어깨에 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절기자 나의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뤄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선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 광막한 우주에 오직 와시스는 지구밖에 없습니다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산천초목이 있고 사람이 사는 지구밖에 와시스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어놓고 천국 백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백성의 한 사람이라도 수가 많아지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그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속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없었는데 저세상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이 없는 어둡고 캄캄한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도 마음의 빛과 평안을 가질 뿐 아니라 육신을 벗어버릴 때 빛과 평안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자손들이 빛과 평안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양 백마리를 돌보는 사람이 99마리가 평안이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어지간한 것 같으면 99마리가 있으니 한 마리쯤은 잃어버리도 상관없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혹시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를 우리에서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마리로서 만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99마리 우리의 신이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 상과 덜로 헤매다가 찾으면 그를 목에 걸치고 기뻐 돌아와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고 잃었던 양을 찾았다고 즐겨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가지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두 손 들고 들어오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아닙니다 깨어지고 회개하고 천부의 어지 없이 손 들고 옵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었습니다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찾으러 오지 않았었습니다 잃어버린 자,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버림받은 자, 잃어버린 자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러 오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행여 보십시오 의지가 안 하면 십자가에서 주님 내려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흉악한 형탈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양손과 양발의 대무수를 박고 높이 공주에 매달아 놓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빈혈이 되고 탈수가 되고 몸의 고통과 괴로움은 그게 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유혹을 또 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옆에 있는 강도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양물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자기의 고통보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억센 고통을 몸부림치고 참으면서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그에 달했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제 나는 나조차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며마 구원을 얻은다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정의로워서 구원 받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데 그것으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죄의 빚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야 우리 죄의 빚을 갚을 정도로 우리 죄가 심각한데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그 피로서 우리 죄를 청산한 그 이외에는 우리의 죄를 청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들이기 바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어린아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찾아 기뻐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야마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 얼마나 즐거운 일인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려면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집안을 보면 제가 17살에 폐병 걸려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우리 아홉 형제간이 예수를 믿으시고 그 다음에 일가 친척들이 예수를 믿어서 전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진실로 크리스도가 들어와서 구원을 베풀면 그 구원은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전파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더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박수를 치고 너틀 웃음을 웃으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구원받았으면 되지 다른 사람에게 구태의 전도하라고 애쓸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 한 사람도 제가 예수님을 전도해서 회개시켜주기를 인도했으면 아버지께서 무릎을 치시면서 잘했다 착하다 정말 잘했다 정말 나를 기쁘게 했다 참 귀하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면 15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 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고고학교를 흥분시키며 세계가 떠나서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지트의 한 무덤에서 원형 거의 훼손되지 않은 미이라 항구가 나왔는데 그 미이라는 3천 년 된 미이라입니다 바짝 말란 미이라인데 3천 년이 되는데 그 손에 씨앗이 잡아 있습니다 그 씨앗이 3천 년 동안 미이라의 손에서 바짝 말랐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씨앗이 과연 살아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고보이 농부한 사람이 그거 토론할 필요가 되느냐고 심어버리면 알지 않느냐고 심어서 물 주고 햇빛 비춰버리면 아니냐고 그래서 그것을 심어서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니까 3천 년 동안 미이라의 손에 말라 있던 그 씨가 70%가 다 사기 나서 도다 났어요 물을 주지 않고 햇빛을 비추지 아니하니깐 말라빠져 있었지 물을 주고 햇빛을 주니깐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그리스도가 햇빛처럼 비치고 성령의 생명력이 오지 않으면 말라서 죽어 있더라도 예수 그리도가 빛으로 비치고 성령의 생수가 들어오면 다 살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천 년 동안 죽은 미이라의 손에 있었던 씨앗에서 생명의 생상이 나올 수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마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생수를 받아서 살아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중국에서 전도를 많이 하던 송전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송전도가 아니라 하도 예수 믿고 천당하라고 외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송전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딸 둘 아들 하나를 낳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습니다 사람들이 다 애도했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도 없는 고아가 된 자녀들을 축복해서 그 큰 딸은 송경련은 중국의 국부라고 하는 손문 선생의 부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은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송자문은 재정장관이 되어 한때 송전도의 자녀 삼남매가 중국 전역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었습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전도하여 구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두고 하나님의 진노를 심으면 나중에 형벌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영혼구원을 힘쓴 사람은 천국의 상급이 큰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한 후에 헛져나갈 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의 기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전도한다고 무슨 기증이 일어나겠느냐 하와이에서 제가 집회를 가는데 나를 호텔에서 집회장소로 왔다 갔다 운전을 해주는 교회 부목사가 있었습니다 잘생긴 남자였었습니다 그가 나보고 할 말이 목사님 노방전도가 참 필요합니다 왜요?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대학을 마치고 마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약 밀매업자가 되었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걸어가는데 길거리에서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전도를 하고 전도전을 나눠줘요 나는 미친놈들 지랄한다 그렇게 말하고서 전도지 한 장 중에 받아서 부켓도에 구겨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다가 옷을 정리하면서 그 전도지를 침대 곁에 던져놨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내가 마약 주사를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그냥 죽게 됐습니다 숨이 터게 차고 심장이 뛰고 완전히 정신이 혼매해지고 죽게 되어서 큰일 났습니다 이지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불을 기어가서 내버려놓은 전도지를 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전도지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나오니 이 마약 환자를 불쌍이 내게 해서 살려주셔서 고함을 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에 있어서 마음이 깔아앉고 몸이 깔아앉고 평안하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아 신학교에 공부와서 졸업을 하고 하와이에 마약촌이 있어서 마약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전도하다가 한 여대생이 마약에 걸려서 마약촌에 있는 것을 던져서 결혼해서 아내를 삼고 교회에 목회를 하기 시작해서 그날 나를 차에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전도지를 내게 줄 때 내가 받아서 포켓에 구겨 넣었을 때 그 전도지 한 장이 나에게 하늘나라를 갖다 줄 줄 누가 알았었습니까 그러나 그 전도지가 내게는 하늘나라를 갖다 주는 전도지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그냥 가망을 들고 다니지 마시고 전도지 몇 장씩은 꼭 넣고 다니면서 옆에 앉아 무료에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전도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봐도 좋고 안 봐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오면 보게 되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바라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한 명의 강동이 구원에 심령을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내가 지금 아픕니까?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그 징역인데도 옆에 있는 죄인이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오 너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라도 죄인이 회개하면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는다 너 같은 죄인은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는다 아니올시다 여러분 구원은 죄인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면 구주로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때가 많기 때문에 모욕탕이 성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때가 없으면 모욕탕을 성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인이 예수를 믿고 죄가 많을수록 더 예수를 믿어서 정결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스스로 마귀에 와서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타나 물러가라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었나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나님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또 흉악한 죄인들에게도 언제나 희망을 주십시오 당신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인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은 그대로 예수께 나오십시오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그 다음부터 교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늘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주님께서 제림하십니다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늘나라 백성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으로 전도해서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우리에게 전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도 또 전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은 드럼에서 나며 드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한다고 하셨습니다 듣지 않고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참에 빠져서 전도하지 않고 자체적인 예배 형식에만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열심이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순봉 교회에서 전도의 횃불이 높이 솟아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한국과 세계를 전도의 불바다로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마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서 전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